기아 스토닉으로 정속주행을 하고 있습니다. 1.6L 디젤 사양이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일 구간에서 최근에 측정한 순간연비 중에서 연비가 가장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보통 기존에는 푸조 208 1.6L 디젤 사양이 보통 이 정도 나왔거든요. 가장 좋은 수준이었는데, 26에서 30 이렇게 찍고 그랬는데 스토닉도 거의 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. 지금은 약간 오르막이어서 24 정도, 리터당 24 정도 되고요. 평지에서는 기본으로 25는 넘길 정도로 순간연비가 잘 나옵니다. 그래서 노면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90km로 정속주행을 하면 순간연비가 최소 리터당 25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시속 110km로 맞추면 순간연비가 대략 리터당 23에서 25 사이인데 이 역시도 상당히 좋은 연비죠. 110km로 정속주행을 하면 대략 리터당 순간연비가 24, 25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건 피곤하다며, 엟지 목표고 평 Ugly